경선이 끝나고 나면 축제 분위기와 또 새로운 권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가 발표된 10월 10일 이후에 당내 분위기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국내 한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50%를 여유있게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지사 득표율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 50.29%로 간신히 과반수 투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장동 사업특회 의혹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최대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맹백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당문 이래로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몇 업자가 출자금의 무려 1150배가 넘는 돈을 챙기는 특혜 사업이었고 특혜 구조였다. 이재명 지사의 신뢰 속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유동규 씨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영 전 대표 측에 성복을 이끌어내고 전체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작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요 언론의 사수리도 불문하고 아마도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 문제를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것을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주당 후보 선택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국민적 반발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이 이재명 지사에게 면제부를 허용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겠지만 국민들의 저항 없이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 없이는 그냥 법으로 말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 사건이 덮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묻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경선 최종 후보 선출로서 대장동 개발 비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를 최종 후보로 만든 민주당은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월 10일 날 오전 0시 27분 무렵에 약 14시간 20분 조사를 마치고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에서 검찰에 넘긴 녹취록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배당 금액 절반은 거분 것이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라는 말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바로 검찰 문을 나서자마자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화천대유 김만배 씨는 검찰 문을 나서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에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 논란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의 것이다. 화천대유는 내 개인기업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런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류 의혹을 아마 이 같은 그런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거나 딴 데로 아마 관심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냥 무엇이든 간에 묻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번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하는 것은 다 묻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안티 세력들도 속속 아마 그 대열에 포함돼서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그냥 딱 묻되 파묻는 그런 일을 아주 신차게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불법과 비리와 잡음을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도 만들어냈는데 대선 후보 관련 비리 의혹 하나 제대로 덮지 못한다고 해서 천하의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이 사안을 덮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까 그 전까지는 끄떡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의 주역들이 눈부신 활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론 조작이 있을 것이고 이를 이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선거 조작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당근을 장악한 자들이나 겉으로 똑똑한 인물처럼 보이는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사강 컷오프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갈고 닦은 그동안의 실력을 발휘해서 가볍게 황교안을 아웃시켜버리는 황교안을 낙마시켜버리는 것을 보고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뭘 배웠는지 국민의힘의 당근을 장악한 자들이 뭘 배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황교안을 강제로 탈락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교안의 문제는 곧바로 당신의 문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문제인 겁니다. 황교안을 탈락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되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멍청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황교안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는지 정말 아리숭합니다. 저는 충분히 황교안 사태를 보면서 그것은 황교안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대선에서 야당이 직면하게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어야 그것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알기 전에 다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 것이죠. 황교안의 사강탈락의 주범은 국민의힘의 당근파라기보다도 중앙선거관리변으로 봅니다. 종범이 국민의힘 당근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쿡 집어서 가볍게 낙마시킬 수 있는 가볍게 탈락시킬 수 있는 진실을 이번에도 깨우치 못한다면 결국은 국민은 20년 50년 100년 민주당 압재하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이 없으면 고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고생을 안 하려면 하나를 보고 둘을 알아야 되고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것은 황교안을 낙마시킨 것을 보게 되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모르느냐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유력주자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큰 그런 상실감과 낙담을 안개다 줄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